의료 집단 행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근간에는 현 정부의 의대 증언 2천 명 증언에 대한 확고한 어떤 방침,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번 주말을 고비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주부터 더 심각해질 것이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말 의사들하고는 또 전공의들하고는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갑니까? 번쩍 처벌 이렇게? 지금 그래도 계속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양쪽이 너무 팽팽하게 치킨게임 양상을 띄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조율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인원에서 조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의협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2천 명이라고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당신들은 무슨 연구 결과를 대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지금 불안과 굉장히 민생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국민 불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가지고 2천 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의료계가 얘기하는 적정선은 어디냐라고 들어서 조정을 해야죠. 결국 정치라는 게 갈등과 조정의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걸 해야 되고. 만약에 물러나면 정부가 후퇴하면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텐데요. 아니죠. 이게 후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기 위한 한 발짝씩 일부 후퇴라고 봐야지 이게 한쪽에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을 놓고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끝까지 이걸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는 건 엄당치 않고요. 당장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의료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아닌데 심각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씩 10년간 순차적으로 증언하자고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00명씩 5년간 1만 명을 증언하자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도 그건 의견을 내셨죠. 그리고 의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환자의 안전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장을 떠나는 거는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돌아오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대통령은 우리 최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000명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런데 당장 저는 내년에 2000명 늘려놓으면 교육이나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번 제도, 정부 제도를 보면 의료 의사협회들도 주장하듯이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 부분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00명을 증언했을 때 교육은 어떻게 시킨 건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의사들을 이렇게 막 여론이 의사 파업에 대해서나 의사들 반대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너무 밀어붙이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또 이런 환자들, 이런 건강들 생각해서 의료진들과 잘 좀 협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인 만큼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될 사안은 절대, 아니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민생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말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smartphone 감사합니다.